제가 조금 오늘 오랜만에 좀 서투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해외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8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해외 증시 관련된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업종률 등락률 상위 종목, 그래서 상승률 상위, 상승률 하락률 상위 관련돼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거래인입니다. 의약품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승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종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샀는데 대략 2.3% 상승했고요. 어떤 종목이냐? 종군당바이오가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종군당바이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올바이오파마, 보령, 한미약품, 현대약품, 대웅제약, 삼일제약 순서로 전반적으로 의약품, 즉 바이오 쪽에서 현재 상당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이 1.01% 상승했네요.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4.8% 상승했고 빙그레, 동원, F&B, CJC푸드 관련되어 가지고 내수, 음식료 업종에서 상승을 가장 많이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업종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우리 주식농리로 직접 보시고요. 세 번째는 기계업종이 0.98%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의료정미료 업종이 되겠습니다. 의료정미료 업종 같은 경우는 0.91% 상승했는데 이런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설명대로 할게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0.66%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바로 BH가 16.34%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했고 LG 이노텍이 3.35% 한화 시스템이 3.16%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게 종목이 있으니까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종이 있습니다. 보험업종 0.5% 상승했는데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한화 손해보험, 한화 생명 전반적으로 나중에 어떻습니까? 보험업종을 포함해가지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떻다? 관련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배당률을 늘려주고 자사주 매입에다 소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주가치 제공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종목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업종이 0.47% 상승했네요. 종목은 한동화성을 포함해가지고 종목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과 자 보시기에는 설명만, 종목만 말씀드려 할게요. 업종만 말씀드려 할게요. 중권업종하고 그다음에 종이목재업종, 운수장비업종, 그리고 섬유의복과 서비스업, 그리고 비금속광물까지 지난 거래일에 상승을 했다. 상승, 상위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어떤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느냐 보시게 되면 전기가스, 유틸리티가 되겠죠. 유틸리티에 관련돼가지고 한국전력 포함해가지고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현재 전반적으로 조금 차이시는 물량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금속이고요. 통신업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현대, 퓨처넷, 인스코비, KT 등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는 좀 하락을 했네요. 금융주,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전반적으로 금융업종, 금융지주사들이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세방, HM, 현대골로비스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되겠고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느냐 제약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엑셀, 세라퓨틱스가 상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바이오메딕스, 이엔셀, 샤페론, HLB, 생명과학, 펩트론, HK, 이노엔, 보로노이, HLB 등이 상승률 상위 업종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섬유 의류 같은 경우는 2.52% 상승했네요. 노브랜드, 시사이트, 공구먼, KM 등이 상승률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상승했느냐 인성 종목이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GI, 이노베이션, 오픈베이스, HLB 제약과 IM, BDX, 폴라리스 AI 등이 상승률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속 업종이 되겠습니다. 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HVM, 한선연열링, 태광 등이 상승률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업종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락문화가 1.62% 상승했고 관련되어 가지고 운송업종도 1.5% 상승했네요. 그리고 유통업종도 1.5% 상승했습니다. ES큐브 등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도 1.3% 상승했습니다. PNH, 테크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도 1.2% 상승했고요. 등등등 상승했고 그러면 하락률 업종 같은 경우는 종이목제만 나와있네요. 종이목제 중에서 현재 동화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제지업종들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업종별 등장률 상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례는 자, 9월 관심업종 및 9월 관심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예, 상당히 많이 흘러갔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이쪽에 나와있죠? 9월 관심주입니다. 관심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일단 4가지 업종을 잡아놨습니다. 자, 4가지 업종인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CXL하고 온디바이스 AI로 두 개를 좀 분석, 두 개 나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되면 어떻다?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업종이 바로 2차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은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지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되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업종이 바로 2차전지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망 업종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하고 면역항암제 이외의 종목,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주에도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조금 중소형 바이오,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화장품주까지 4가지 관심 업종을 말씀드리고 일단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잔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관심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업종입니다. 자, 종목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있거나 아니면 땅굴 파고 내려가거나 그런 종목은 조금 배제하고 어느 정도 바닷건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약간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음영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에 CXL 관련돼가지고 네오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오키스 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삼성전자, 대교, 국순당, 엑시콘, SK하이닉스, TL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빠질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네오쌤과 국순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교하고 국순당 같은 경우는 아니, 왜 이게 왜 갑자기 반도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 대교하고 국순당 같은 경우는 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에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CXL 관련돼가지고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칩셋 미디어와 텔레칩스, 제주반도체, 리노공업, HPSP, 오픈에체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그리고 AD테크놀로지, 네페스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전반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낼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면 어떻다?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는 업종이 2차전지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번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와 WCP, 신성 델타테크, 인텔리안테크, JNTC, 탑머티리얼, 그리고 RFHIC, 덕산하이메탈, TLB 등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설명드렸고 자, 제약업종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업종은 면역항암제하고 면역항암제 이외의 종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자, SD큐브, 신라젠이 있구요. 그리고 제넥신과 큐리언트, 한올 바이오파마, 안궁약품, 헬릭스미스, 유틸렉스에 되겠습니다. 역시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자, 면역항암제를 제외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과, SK바이오사이언스, GI이노베이션, 한미약품과, ABL바이오, 동화 SSD, 그리고 GC셀이 되겠습니다. 관련되어가지고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만 빨간색 음영이 들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중소형 화장품, 실제 가장 잘 나온 업종,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속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케어젠과 애경산업, 클래시스, 그리고 현대바이오, LNC바이오, VT,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마녀공장과 파마리서치, 그리고 AST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종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을 한번 설명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워낙 펼쳐놓은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헷갈립니다. 첫 번째, 반도체 업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주에서 하나씩 하나 설명드리게 되면 순수가 있는데 다 없어져버렸네요. 자, 네오쌤부터 설명드려 할게요. 아, 너무 밀려나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네오쌤입니다. 네오쌤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 어떻습니까?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박스권의 현재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두 번째 지지를 받았고요. 이번에 세 번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9,200원대, 자, 9,200원대의 지지만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현재는 3바닥 위치다.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2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 있는데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받으면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 트라이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종류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키스전자입니다.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를 받을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관을 노려보셔야 되겠고요. 자, 오키스전자 다음에 코레아 서키트입니다. 아이고, 코레아 서키트 우선주네요. 코레아 서키트도 역시 조금 지지를 받을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관을 노려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지를 받을 구간이 대략적으로 14,000원 정도 지지를 받을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씩 기술적 반등관을 노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강하죠?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이번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위치다. 정말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은 조금씩 사야 될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분할로 당연히 접근하셔야겠죠. 자, 대교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CXL 관련된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반등관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관 나왔다가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서 머리 만들고, 왼쪽 어깨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죠.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순당입니다. 자, 막걸리도 만들고, 동동주도 만들고, 청주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지분 투자를 위해, 지분 투자하면서 CXL 관련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현재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자,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면 여기서 한번 지지 받았죠? 자, 두 번째 지지, 세 번째 지지, 네 번째 지지, 이번에 다섯 번째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로 지지 때만 다시 오면 대략적으로 5,300원 정도 됩니다. 5,300원을 지지 받으면 다시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엑시콘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하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닥을 뒤지고, 잡고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역시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죠?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아까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 좀 관심을 가진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되어 가지고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 자, 리노공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계속, 어, 계속 어떻습니까? 바닥을 다지고, 현재 상승 채널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HPSP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자,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N자인 패턴이란 거죠. 현재 여기서 머리 만들고, 자,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최근에 눌림 목구가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 나오면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 즉,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PSP였고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이입니다. 자, 오픈에지 테크놀로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바닥, 자, 최근에 두 번째 바닥, 이번에 세 번째 바닥, 삼중 바닥이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 대략적으로 14,000원인데, 14,000원의 지지율 때만 확인되면, 충분히 고점을, 충분히 위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이였고요. 그 다음에 가운치스입니다. 자, 가운치스 역시 전반적으로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어떻습니까?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 눌림목이 나오면서, 현재 충분히 기술적 반등구안, 즉, 데드캡 바운스 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되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 어쩌고 있습니까?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현재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바닥을 확인하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역해던셀도 만들고, 기술적 반등구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현재 일시적으로 이 구안에서 하락했습니다. 이게, 동사만 하락한 게 아니라, 글로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는데,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만 2천 원대, 여기서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세 번째 지지, 그리고, 이번에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종목만 하락한 게 아니라, 글로벌 지수,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했는데, 바로, 곧바로, 바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위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였고요. 그 다음에, 자, JNTC입니다. 자, JNTC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1만 7천 원대입니다. 1만 7천 원대, 한번, 여기서 상승했다, 눌림목구간이 나왔던 구간이, 1만 7천 원대입니다. 이번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1만 7천 원대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1만 7천 원의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길 지지받는다, 그리고, 매물대만 어느 정도 소화되면, 충분히 2만 원대 중간까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NTC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탑 머티리얼입니다. 자,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바닥곤에서,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 만들고, 최근에 눌림목이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현재 기술적 반동화에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하고 2차전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단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먼저 보셔야 될 게, 제넥신입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서, 여기서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눌림목이 나오면서, 현재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괜찮은데, 면역항암제 관련돼가지고,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청하입니다. 여기서 현재 왼쪽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최근에 좀 강하게 상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대략적으로 4,200원에서, 3,8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지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이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많이 들으시고, 주변에 전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면역항암제 관련돼가지고, 큐리언트 관련된 설명드렸고,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아이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괜찮은 종목도 많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해가지고, 대형 바이오주는 유한량행도 있고,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중소형 바이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을,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를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바이오주 치고는, 중소형 바이오주 치고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 나 바이오주 뭐하고 싶냐? 중소형 바이오주 뭐하고 싶냐? 라고 항상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라고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이란 거죠. 전반적으로 실적도 꾸준히 나오는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어떻습니까? 현재 박스권에서 대략적으로 2만9천원에서, 3만9천원대 현재 박스권입니다. 이번에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권이 4만6천750원이거든요. 충분히 신고가를 트라이해볼 수 있는 위치다. 대략적으로 3만9천원대 지지만 받는다면, 충분히 신고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면역화문제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강하게 상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이 종목은 바닷권에서 강하게,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3파, 조종 4파, 이런 상황으로 계속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딱 눌림목 구간입니다. 이 앞에 눌림목 나왔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2,7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앞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2,700원대입니다. 이번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바로 2,700원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50일 신고가 3,700원을 트라이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틸렉스는 말씀드렸고,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면역항암제 이외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큰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자, 잘못 눌렀네요. 자, 셀트리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현재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20만원에서 17만원, 20만원에서 17만원의 박스권이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선이 겹치니까. 20만원에서 17만원대 박스권이었는데, 최종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돌파했다는 거죠. 오늘 20만 3천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20만원의 지지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50일 신고가 24만원을 트라이해볼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어떻다? 강한 지지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이 대형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습니까? 현재 기술적으로 반등화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상승해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상승했다, 눌리목. 여기는 일시적으로 글로벌 지수가 조종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하락하면서 동사도 같이 조종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였다. 현재는 사회들의 위치다. 눌리목 구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동사의 매물대 같은 경우는 5만 3천원대부터 5만 1천원대까지 있습니다. 오늘 5만 5천 5백원인거든요. 최근에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5만 3천원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트라이해보면서 6만원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트라이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였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입니다. 대형주도 좀 나오기 시작하죠. 앞에 있던 거는 중소형 바이오 쪽이고 요즘은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약품 역시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지지 받으면서 반등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상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추격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 고점에서 물리시는 것도 지겨운데 굳이 고점이 아닌 저점 위치에서 물리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수익인데 나 손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약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화 ST입니다. 동화 ST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죠. 종목을 버텼으면 어떻습니까?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여기서 눌림목 나왔고 여기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다 어떻죠? 당연히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물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ST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GC 셀입니다. GC 셀은 뭡니까? 녹십자, 예전에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합병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종이 되었습니다. 캐시카우 관련된 가지고 있고 향후에 미래 먹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녹십자 랩셀에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캐시카우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GC 셀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미래 먹거리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GC 셀입니다. 예전에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합병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주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화장품 주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주의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첫 번째 현대바이오가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관련된 종목이 되어있죠. 현대바이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 지지를 받고 17,500원 정도 지지 받았네요. 최근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가 대략적으로 21,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만 나오면 충분히 2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 초반까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물대만 돌파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위로 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설명을 드렸고요. 만유공장입니다. 작년에 엄청 강했던 종목이 바로 만유공장이잖아요.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 아주 강한 종목이 바로 만유공장입니다.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 하락했던 것은 동사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시장도 같이 급락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왔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트라이해 볼 수 있는 위치다. 만유공장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중심에서 현재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 향후에는 동남아하고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주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는 중소형 주중에서 화장품주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하나씩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조금 저가에서 살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유공장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AS택입니다. AS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현재 상당히 저점 위치라는 거죠. 바닥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최근에도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 보시기에는 212거리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6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보호의수 물량이 해제된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화장품주에 한번 제가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여러분들이 캡처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약 관련된 바이오주 중에서 면역항암제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이다. 그런데 빨간색의 음영이 들어간 종목은 특히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업적입니다. 이 모든 종목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 앞페이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CXL 관련된 종목이 이런 종목도 있고요.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리노공을 포함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는 신성데렉터테크 포함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되어 가지고 9월 금시 관련된 종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던 관심주 설명 다 드렸고 종목을 1번부터 6번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주식농무님들 지금 1시간 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8월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8월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9월부터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6월 달부터 8월까지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 등이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기 때문에 휴가 가기 전에 그 애널리스트 등이 어떻습니까? 종목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에 꼭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휴가를 다 갑니다. 보통 유럽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버리죠. 그렇다 보니까 6월부터 8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9월부터는 여름 휴가도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동안 팔아놨던 자금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여름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9월부터는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 좋아진다. 왜냐하면 배당 관련돼 가지고 조금씩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사느냐? 보통 여름에 사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 시장은 그렇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의 재미도 느끼면서 배당 관련된 모멘템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배당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과되면 고점이 됩니다. 고배당주라고 해가지고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주에서 주가 상승 부분만 보통 저는 차이시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배당주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배당락이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과되면 고배당주의 주가가 고점이 칩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이시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증시 전망에 대한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우리 주식농무님들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오늘 9월 증시 전망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들어주신 주식농무님들 감사합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